이렇게 글도 쓰고 연구소 생활도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기에는 지난 한 3, 40년 동안 철이 들고 나서 나름의 주관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이 앞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이. 지금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앞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이 아니고 경제학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항상 나라 입장에 생각하는 것이 많이 몸에 베어 있는 거죠. 나라의 앞날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나라의 앞날이. 많은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동아일보에 난 단신. 다 여러분들 이공대를 그만두고 의대를 간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에 자연계열의 수시합격자 100명 가운데 15명이 등록을 포기하고 서울이나 지방의 의과대학에 가겠다는 거죠. 이런 게 여러분들 보고 그 친구가 그렇게 하면 되냐 이런 것은 당위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양반들 그리고 이런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들이 현명한 거죠. 의사라는 것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의료보험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소 여러분들 높은 봉급을 받는 그런 직장인과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는 겁니다. 서울대 합격형 10명 가운데 1명이 포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는 거죠. 왜 아는 거 하니까 이공대를 나와서 창업을 하는 것은 아주 소수가 성공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대기업을 들어갈 건데 대기업을 들어가게 되면 대개 50대 전후에 가진 퇴직하게 되면 그다음에 생산력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나머지 3, 40년을 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제가 참 가슴이 아픈 부분은 영어가 능숙한 그런 사람 같으면 프리랜스라든지 그렇게 외국에서 얼마든지 일자리를 잡을 수 있겠지만 한국이란 나라는 그냥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한국이란 나라의 번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들 운명이 어마어마하게 결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거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대개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가는 사람들은 저는 그냥 경제학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애소득이 훨씬 더 오래 받을 수 있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의료보험 제도는 있을 테니까 그 의료보험 제도의 의료 숫가를 계속 여러분들 이렇게 따먹으면 그러면 유능하지 않더라도 웬만한 봉급생활자보다 훨씬 더 윤택하게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부모들은 이제 살아보면서 다 깨우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이 보시게 되시면 서울대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이 10.5% 계열별로는 자연계열의 미등록 비율이 15.1%로 가장 높았고 고대 연대도 마찬가지고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는 미등록 비율이 137%. 굉장히 괜찮은 학과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으로 아주 인기는 학과죠. 반도체공학과는 95%였다. 미등록 비율이 100%를 넘는 것 최초 합격자 전원과 일부 추가 합격자까지 등록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반도체공학과가 낮지만 다음에 어떻게 될지 뭐 삼성전자가 다음에 10년 20년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연세대 인공지능학과의 경우 수시 선발 직원이 39명인데 최초 합격형이 대부분 등록을 포기해서 38명이 추가 합격했다.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가장 경력력 있는 젊은 친구들이 다 이제 의과대학을 가는 겁니다. 나라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나라가 계속 성장하고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하면 이공계 인기 이공계 여러분들 지원해서 창업이나 그런 것을 여러분들 추구하는 사람들 많이 늘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쫙 가라앉은 거죠. 다 이런들 뭐죠 의료제도라는 고급 봉급쟁이 생활을 다 이렇게 원하는 겁니다. 그냥 개인의 선택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제 눈에는 부모들이 학생들이 자기가 낳아서 자란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선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투표를 던지는 것. 이공계를 안 가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분이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케이님이 skye공대보다는 지방대 의대에 지망하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내 자식이라면 이 선택을 지지합니다. 왜 이공계는 결국 대기업에 뭐로 그것도 45세 이후에 바늘방석이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고찌를 생각 안 하고 의사 지망생들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영어가 능숙하게 되면 한국의 이름 존마켓이 죽으면 다른 나라에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나.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보시게 되죠.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여러분들 뭐죠? 예 신기록을 경신하는 겁니다. 0.78이 엊그제인데 학계 출산율이 부부 두 명이 여러분들 만나 가지고 결혼한 결혼 적임기 사람들이 몇 명을 아이를 낳는가 0.78 0.77 0.75 0.70을 거쳐서 이번에는 0.6명대 진입을 한 겁니다. 신기록을 계속 이러면 경신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에는 쭉 나오지 않습니까 10월 출생하수는 또 역대 최저 4분기 출산율 0.6명대 전망 이것도 어둡게 보는 겁니다. 고생스러워도 나라의 앞날이 밝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저는 일종의 투표라고 보는 거죠. 국가의 앞날에 대해서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의사결정을 내리는가 그래서 참 여러분들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선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여러분들 공정하게 되면 그나마 체제가 여러분들 원활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 아마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까지는 생각 안 할 겁니다. 훨씬 더 저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나라의 앞날을 좀 어둡게 보는 거죠. 아마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 네거티브하게 보는 경향도 피할 수 없겠지만 훨씬 더 큰 부분이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되돌아볼 때 지금처럼 나라가 여러분들 이렇게 엉망진창인 상태라는 것을 본인이 너무 심각하게 인지한 것은 처음인 같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